드라마도 보고 싶고, 예능도 보고 싶고, 남편은 스포츠의 뉴스도 봐야 하고, 저는 다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건 꼭 같은 시간대에 하더라고요. 그런데 KBTV VOD를 만나고부터는 보고 싶은 방송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쏙쏙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. 국내 최다 컨텐츠를 보고 싶은 대로 바로바로 골라본다. 지금은 KBTV VOD 시대. 제가 다 아는 얘기 한 거예요?